네, 휴하고 싶어? 불러주세요. 스톱. 오, 권윤.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. 나를 떠나려고 하다니 나밖에 모르는 난 도대체 난 그 모양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넌 잊어버렸니 오, 권윤. 어떻게 해. 이 노래를 잘 몰랐어요? 네? 저는 보통... 죄송합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쉽게 됐네요. 어떻게 해. 지금 막 텔레비전 켜시는 분께 말씀드리면 이혜련 씨는 2차전에 진출한 분이 아닙니다. 1차전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저희가 곧 이혜련 씨의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무대 경험을 쌓으라고 계속 베이비복스 옆에 얼핏 보면 같은 팀인 줄 알지만 이혜련 씨가 아주 활동이 커요. 기대해 주세요. 네, 빨리 생각하세요. 특별 무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의 장면이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해 안 돼 네 맘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끝난다면 내가 끝날 기억해 잘못이었던 너를 만난 건 너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던 거야 다만 너 네 뜻대로 너를 맞춰주는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했을 뿐 날 불러나 너는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게 한 세상 저가 너무 커 한 번의 꿈을 살았다면 너 같은 사랑 꼭 만나기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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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